시즌이 10일 남았어 빨리 챌린지 찍어야 돼 카멜 떨어뜨려 왜 이렇게 안 좋지? 게임이 불안한데? 아 가지구 출발 아직 꼭 글쎄 불안을 마치지 아 왜 이렇게 안 죽어 나 죽으면 게임 질 것 같은데 아 프라토 아 테르 못 눌렀어 뭐야 아 한편 이기기 너무 힘들어 미드 높턴이랑 에콜을 같이 꼽네 아 이거 라인저만 하면 게임 질 것 같아 이게 게임이냐? 용을 내려고 했어야 되는데 오 리디아 잡았다 나이스 오 울려 소유를 미치않아 장아즈 왕 나이스 1차는 1차치 없잖아 뭐야 이긴거 같은데 이거 봐서 나간다구 쏘렸나 하아... 그렇게 시즌 발휘로 그런가? 이렇게 한판 한판에 멘탈이 나가지?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?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가? 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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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판도 이길거 같은데? 아쉽네 이 판도 내가 안 죽으면 이길거 같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어 다 죽는다 폭발 봤어 아... 아... 아.. 아냐 아냐 질만 했어 근데 이 판은 내가 캐리 했어야 될텐데 아까 탑에서 죽어서 좀 많이 망했어 에이 다들 봐주셔서 감사해요